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2학년 동아윤 출판사 팔과의 본문 같이 수업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좀 역사적인 얘기가 나와요. 우리 제목부터가 열어죠. 박병선 박사님과의 인터뷰라고 나오는데 박병선 박사님이 누구냐면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역사학자로 세계에서 오래된 금속팔자인 직지심체요절과 약탈 문화재인 외교장각의궤를 발견했고 그가 프랑스 정부한테서 이 의궤를 대여의 형태로 돌려받게 되는 반환의 기틀을 마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빼앗긴 무언가를 다시 되찾게 도와주신 그런 분이죠. 역사적인 우리 한국의 문화재를 말이에요. 근데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요. 프랑스 파리에서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신 어쨌든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다시 찾아오는 것에 큰 공을 세우신 역사학자입니다. 됐어요. 가지고 보았었던 문화재의 이름이 바로 의궤예요. 그 의궤가 우리 지금 첫 번째 줄에 등장하는 거죠. 297권의 외교장각 의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보자. 자 시작해 볼게요. 구체적인 날짜 앞에는 전지사 오늘 쓰는 게 맞죠. 그러면 2011년 5월 27일에 자 의궤라고 하는 297권의 책들 좋겠죠. 이게 혹시나 뭔지 모를까봐 동격의 컨말을 짓고 설명해주고 계시죠. 아 컬렉션이라고 하면 이게 집합이라고 하는 뜻인데 집합 아 로요 왕실의 책 왕실 책들의 모음 이라고 하는 의궤예요. 근데 어떤 의궤냐면 이게 부연 설명이 하나 들어왔죠, 얘들아. 색깔을 돌려볼게요. 프랑스의 군대가 투 가져갔다 라지시겠죠. 모모를 목적과 빠졌죠. 그리고 여기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의 생략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목관대 프랑스의 군대가 1866년도에 한참 옛날이죠. 그때 당시에 가져갔었던 왕실의 책의 모음집 그 모음집이 바로 의궤인데 그 의궤의 297권이요. 됐어요. 요 책들이 어떻게 됐다? came back to 되찾아왔다. 어디로? 한국으로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다 라는 뜻이었겠죠. 모모로 다시 들어오다 즉 되찾아졌다 라는 소리예요. 되찾아졌다. 냈고요. The person behind this return 이러한 반납 return 반납이죠. 이러한 반납이라는 말은 앞에서 반납이라는 말을 언급했겠죠. 그러니까 반납의 스토리가 297권의 의궤의 책들이 came back to Korea 라고 하는 부분이 앞에 꼭 필요해요. 순서 배열할 때 요긴하게 사용하시면 되죠. 이 반납의 뒤 뭐뭐의 뒤에 전치자죠. 있었던 그 사람은 누구였다? 어 박병선 이라고 하는 박사님이셨어요. 습격법 맞죠? 이분이 누군지 당연히 우리 이제 모를 거잖아요. 여기는 지금 의궤에 대한 설명이 나왔죠. 의궤가 뭔지 이게 한국으로 반납댐 여기를 배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거는 누구다? 반납에 있어서 박병선 박사님 의 공이 컸는데 그 박사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누구시냐? 자 이렇게 본격의 성마가 들어왔죠? 아 히스트리안 어 역사학자라고 써있네요. 이게 명사고요. 히스트리안 하면 역사학자죠. 어떤 학자다? 열고 닫으면 되겠죠. 후 spent 보냈어요. 그녀의 평생을 whole life 하면 전체의 삶이죠. 그녀의 전체의 삶 평생 일생을 응 뭐뭐 하는데 보내다 searching for 이렇게 들어왔는데 searching for 가 뭐뭐를 찾다죠. 여기서 중요한 건 동명사라는 문법 구조예요. 뭐뭐 하는 것의 일생을 보내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한국의 국가적인 보물 이게 이제 문화재잖아요. 문화재를 찾는 것의 일생을 보내셨던 역사학자요. 여기다가 주어가 없다 표시 넣으시고 주격 관계 대명사 써주시면 되겠죠. abroad 는 뜻을 써봐야 될 것 같아요. 해외에 이렇게 해외에 해외에 있는 이렇게 쓰죠. 해외에 있는 이게 한국의 문화재 national treasures 를 한 단어로 가져가세요. 문화재 이건 향용사고 한국의 한국의 문화재 명사 문화재를 찾는 것의 일생을 바쳤었던 학자시다. 하지 비법 하나만 정리해놓도록 하죠. 색깔 돌려서 스팸드 더하기 시간표현 우리는 지금 시간표현 자리에 her whole life 가 들어왔고요. 위에다가 누굴 쓴다? 동명사의 형태를 반드시 쓴다. 그래서 동명사 하는 것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내다. 거기 개별로 앉아야지 쌤. 응. 몰라요. 근데 어떻게 혼자 떠들어? 희한하구만. Can you tell me how you became interested in 이게 이렇게 Can you tell me 당신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요? 양쪽의 동사 음음문이에요. 그래서 동사로 시작하니까요.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니? 라는 거고 사형식이죠. 어떻게 알았냐면 여기가 아이오 누구누구 애개 그죠? 사람 먼저 여기가 디오 자리죠. 뭐뭐를 을률 이라고 해석은 넣겠죠. 근데 이렇게 달아보시면 요섭의 동사가 중량 또 나왔어요. 여기가 얘들아 음운사 여기가 주어 여기가 동사 의주동 이게 그 유명한 뭐다? 간접 음음문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너가 되었는지 라고 써있네요. 과거 과거 시제라는 게 보이면 돼요. 동사 과거 음 뭐하게 됐다? 관심 갖게 됐다 이거죠. 두 겹 보호자리에 관심 있는 이라는 말이 들어왔고 써봐야 되겠다. became interested in 요거 요거 요렇게 끌어내죠. became interested in 하고나서 A 그러면 뜻은 A에 관심 갖게 되다. 되다. 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느낀 거죠. 학교 시험에서 요자리에 interesting 쓰시면 안 돼요. 요렇게 해서 볼 줄 알죠? 사람의 꽃이면 pp 씁니다. 라고 하는 그거예요. 얘들아. 자 그래서 박변석 박사님이 드디어 말을 하십니다. 왜 의계에 관심을 가지셨냐면 I studied history. 내가 역사를 공부했어요. In college 대학에서요. I went to France. 내가 프랑스에 갔어요. 국가 이름 To continue my studies. To 부정사적 초등학의 동사원요. 초부정사고 부사적 용법 중에서 목적이네요. 어떻게 알았냐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테니까요. 그럼 나의 연구 studies 나의 연구를 1955년도에 계속 하기 위해서 continue죠. 계속 하기 위해서 내가 프랑스에 갔단 말이죠. As you know 당신이 알고 계시다시피 라고 얘기를 했네요. 너가 알다시피 요거 써보죠. 접속사겠죠. 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뭐 하다시피 뭐뭐 하다시피 당신이 아시다시피 프렌치 아미 프랑스의 품사들 아셔야 돼. 이번 시험에 여기 프랑스 명사는 프랑스죠.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얘는 형용사죠. 얘들아. 프랑스의 프랑스의 명사죠. 프랑스의 군대가 첫 했다. 가져갔다. 많이 of our national treasures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보면 이게 소 형 명이에요. 정확하게 1866년도에 우리의 문화재를 근데 얼만큼을 many 많은 문화재를 오브가 들어왔죠. 이거 문법적인 부분인데요. 솔격이 있어서 many hours 는 붙여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문법에선 many hours 가 안 돼서 연결로 오브를 쓴다구요. 딱히 해석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해석할 때는 앞에서 쭉 가면 돼. 많은 우리의 문화재 이렇게 많은 우리의 문화재를 1866년도에 가져갔단 말이죠. 그래서 역사학자로서 I wanted to find 내가 찾기를 원했어요. want는 누구랑 쓰는 거다? 반드시 뒤에 투부정사 쓰는 거 알고 계시죠? 누구 쓰면 안 돼요, 얘들아? 공명사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찾기를 원했어요. 뭐래? 그것들을 찾고 싶었겠죠. 그것들이 지칭하는 말을 찾으래. 그럼 누구를 써야 돼, 얘들아? many of our national treasures 였겠죠. 많은 우리의 그 문화재요. 그거 찾고 싶었어요. while I was studying there 뭐뭐 하는 동안 요거 중요하겠죠. 접속사예요, 얘들아. 뜻은 뒤에 주어랑 요렇게 보시면 동사죠. 요게 과거 진행 시제인 거죠, 얘들아. 과거 진행 공부하는 중 이었다. 거기 에서 요렇게 거기에서 공부하는 주인 동안 이란 뜻인데 요거는 항상 학교에서 여쭤보시는 게 during 과의 비교죠. during 이라고 하면 얘도 뭐뭐 하는 동안 뜻은 똑같은데요. 요건 전지사죠. 전지사라면 뒤에 누구 쓰는 거다? 명사 또는 동명사 쓰시는 거죠. 우리는 주어동사 그러니까 접속사 자리예요. 즉 예 쓰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난 드린 거예요. 이거 안 돼. 이 자리에 알았지? 그래서 거기서 공부 중일 동안 그 우리 문화재를 되찾고 싶었어요. again was one of them again은 뭐뭐였다. 뭐뭐였다? 주격보호였다. 그치? one of them 뜻이 뭘까요? 그것들 중에 하나라는 뜻이 맞지? 요렇게 그것들 이게 댐이죠. 중의 하나 요렇게 되는 거지. 그것들 중에 하나 였어요. 그럼 one of them 인제 댐이 지칭하는 말은요? 똑같아야 되겠죠. 우리의 그 많은 문화재 말이에요. 나 그거 되찾고 싶었어요. 걔네들이 뺏어간 그거요. 요렇게 나왔죠? 자 다음 거 살펴볼게요. 자 You found 297 books of You get in the National Library of France in Paris 당신이 프랑스 파리에 국립 도서관에서 국립 도서관에서 297권의 의별을 찾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네요. 당신이 찾았잖아요. 297권의 의별을 어디에서 National Library 국립 도서관이죠? 프랑스의 어디에 있는? In Paris 4형식이죠? 아이오 보이고 기호가 보여야 돼요. 우리 이번에 시험의 핵심 애들아 간적 의문문 이었었잖아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How you found them? 할 수 있죠. 2 2 2 동의요. 어떻게 너가 찾았는지 됐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찾았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How 방법을 물어볼 때 사용하는 의문사 였겠죠. 어떻게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되찾았는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 할 수 있죠. 아니 다른 책으로 하자. 아까 그거랑 색깔이 똑같다. 그치. 그러면 297권의 의괴랑 회장님 박사님께서 그 비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겠대요.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다? 297권의 의괴를 되찾은 방법 됐죠. 아수나우스 아이고 알아야 될 게 나왔어 얘들아. 접속사구요. 아수나우스는 한방에 접속사예요. 뜻은 뭐뭐 하자마자. 근데 내가 became 되자마자 a researcher 누가 연구자가 되자마자 at the National Library 국립 도서관에서 67년도에 연구학자가 되자마자 시작했어요. 의괴를 찾는 것을 시작했어요. look for는 정말 뭐뭐를 찾다란 뜻이에요. 얘들아. look for a 하면 a를 찾다. 의괴를 찾는 것을 시작했죠. 그 다음에 begin 뒤에 지금 누가 투부정사가 들어온 거에요. 얘들아. 투부정사의 명사정법인 거죠. 찾는 것 after 10 years 그러니까 일단 연구자가 되자마자 열심히 찾는 봤는데 10년 후에 요거는 얘들아 전치사겠죠. 그게 명사니까요. 할 수 있죠. because because 오브랑 같은 논리인 거에요. 10년이 지나서 1977년 그럼 다시 연도별로 정리를 해주셨네요. 1967년도에는 도서관에서 국립도서관에서 연구자가 됐죠. 연구자가 되자마자 뭐였다? 응 찾기를 시작했다. 찾기를 시작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이 흘렀다 이랬죠. 10년 후 몇 년? 1977년 이렇게 나왔죠. 그때는 내가 마침내 결국에 찾았네요. 어 발견 발견했어.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뭐뭐를 목적하자. 알죠. 이만큼을 생각하겠죠. 이렇게 내가 뭘 생각했대요? I 내가 look that 이번엔 봤다란 뜻이죠. look for랑 달라요. 얘들아. look at은 뭐뭐를 보다예요. 내가 봤어요. 뭐를? more than 30 million books 목적을 잘 보시면 more than은 숫자 앞에 쓰였으니까 뭐뭐 이상이란 뜻이죠. 30 million의 단위는요. million이 백만이거든요. 그럼 곱해. 여기에다가 백만을 곱해. 그럼 숫자가 어떻게 되지? 옳지. 3천만. 근데 3천만 권도 아니야. 왜냐면 more than이 있잖아요. 이게 이상이란 뜻이죠. 그럼 3천만 권 이상의 책들을 내가 봤다고 생각한대요. 일단 동사가 몇 개요. 얘들아. 두 번째 것까지 걸렸잖아요. 그럼 여기에 누가 빠졌다? 명사의 접속사 대세 생략인 거예요. 명사 대 이렇게 그럼 발견하기까지 어떤 노력이 필요했었냐 하며 3천만 권 이상 이상의 책을 열심히 훑어본 거죠. 그리고 나서 겨우겨우 찾았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I'm sure. 난 확신해요. 이러죠. 난 확신해. 하고 뭐뭐를 잊어야죠. 뭐뭐를 여기서부터 끝에 잖아요. 쌤 부모님들께 연락 좀 드렸어요? 이거 먼저 하세요. You were 너가 were very excited 아주 신났을 거라고 확신해. When you found the books 뭐 했을 때? 너가 책들을 발견했었을 때 접속사죠. 뭐뭐 할 때? 됐죠? 자 그랬더니 여기서 챙겨야 될 게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 일단 여기는 명접 대세 생략이요. 이렇게 그래서 명접 생략이고 또 우리 분사 있죠? 아까도 한번 봤지만 사람이 느낀 거 있죠? 사람이 느낄 때는 누구 쓴다? 감정분사에서 신난이라는 말 할 때 pp 쓴다. 사람이니까. 이거 한번 챙겨요. exciting 나오면 틀려요. 그 다음에 found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가지고요. 학교에서 되게 좋아하는 단어죠. 이거는. 뭘로 주로 내시냐면 우리 알고 계시죠? find의 과거가 뭐다? found다. 이게 과거죠. 근데 원형 found 있죠? 그거는 과거가 found 디드예요. 그쵸? 이거는 뜻이 설립했다. 이거는 찾다. 혼동하기 쉬운 단어로 항상 넷이니까 조심해서 풀면 되겠죠. 난 박변성 박사님께서 맞대 맞대 엄청 신나셨대. I was. was 내 생각된 말은 excited 가 생각된 거죠? 하지만 more difficulties 아이고 더 많은 고난들이 were waiting for me 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러네요. 시제가 보였어요. 얘들아 박어 진행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more가 지금 비교급 시예요. 누구의 many의 비교급 시죠. 더 많은 뒤에 이게 셀 수 있는 명사예요. 글쎄 고난을 셀 수 있대요. S를 붙였죠. 그러니까 더 많은 고난들이 날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뭔가 또 힘든 일이 펼쳐질 것 같아요. 얘들아. 자 I was. 난 생각했어요. that 부터 끝에 콤마까지 내가 이만큼을 생각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아 아까부터 우리가 봤던 명적 됐이에요. 생략하는 근데 얘는 생략 안하시고 냈던 거죠. 해석할 때 뭐뭐라는 것으로 뽑아내는 거잖아요. 소개해보세요. 내가 뭘 생각했다? 책들이 should be returned 이거 알아야 되겠다. take her yeah. 조비 pp요. 조동사 더하기 b 더하기 pp요. 이게 바로 조동사의 수동태. 오른쪽에 정리해본다면 조동사는 원래 뒤에 동사 원형 쓰는 거잖아요. 이건 눈동 이걸 수동태로 돌리면 조동사에다가 b동사 원형이 b니까요. 더하기 pp요. 그럼 이게 수동인 거고요. 안녕. should be 써볼까나 should be 하고 나서 우리 returned 하고 나서 to까지 나왔죠. a까지 써버려요. a로 반납 해야만 한다 하면 틀려. 쓰고 지워요. a로 반납 해야만 한다 하면 틀려. 왜냐하면 수동태니까요. 의미를 살려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수동태에 공식 잡혔으니까 이걸 잘 보신 다음에 반납 되어야만 한다. 되어져야만 한다. 이게 수동의 느낌인 거죠. 당하다 죄다니까요. 알았지? 그러면 책들이 반납 되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거니까. 우리 뺏긴 거니까. 당연히 한국으로 대동 반납 받아야 된단 말이죠. 라고 안 써나 생각했어요. 근데 딱 뭔가 난관이 생긴 거죠. my buses 내 상사들이요. 어디에? 국립도서관에서 지금 일했잖아요. 도서관에 그 상사들이 didn't lie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step idea 그 생각을요. 너무하죠. 여기서 말하는 애들아 그러한 생각 무슨 뜻일까 이게? 그러한 생각 우리나라 거니까 한국으로 되돌려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명접 대출 그대로 받아준 거예요. 그죠? 그러한 생각을 싫어하드래요. 그러면서 상사들이 되게 웃긴 거예요. 애들아. 내 열정인데 내 그들이 even 심지어 써 생각했대요. 이만큼 너무한 거 아니야? 그들이 심지어 도서관에 그 상사들이요.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 이거 명접이지요. 얘들아. 이제 눈치챘어요? 명접 대신 이렇게 해서 이 전체가 무슨 역할? 목적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거야. 뭐뭐를 생각했다. 그치? I was a Korean spy. 이런 생각을 하더래. 내가 나는 누구요? 박변성 박사님이죠? 내가 한국의 spy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and fired me. 어. 그러면서 심지어 뭐하더라? 나를 해고했어요. 미안 애들아 끊어야 되겠네. 이렇게 끊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왜냐면 해고한 게 뒤로 잡혀야 되겠잖아. 이렇게 생각해서 날 해고한 거였겠지? 나는 돌렸지만 이렇게 됐죠? 생각해서 날 잘랐을 테니까 fire는요. 우리가 흔히 아시는 명사로 화재 불이고요. 동사음은 타동사여야 돼.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을룰이 필요해. 이게 필요해. 그러니까 여기다가 at 이런 거 쓰면 틀려. fired it. 누구누구를 해고시키다. 됐어요? 너무 했죠?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또 보자고요. 자 after that 그 사건 이후에 뭐야? 그럼 해고된 거야? 어. 해고됐어. after that 쓰면 정말 해고된 거야. 됐에다 쓰자. 해고당한. 누구로부터? 그 말도 안 되는 도서관에 있는 상사들로부터. 모세스. 그 사람들로부터. 해고당한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됐지 이제? 도서관에 마음대로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야만 했어요. head to는요. must의 과거예요. 투측 말고 의무. 가야만 했어. 뭐뭐로서? 애즈 알아야 되겠다. 뭐뭐로서? 방문 계획으로서. so 그래서 it was not easy. 뭐더라? 쉽지 않았다. 이게 동사죠, 얘들아. 뭐가 쉽지 않았대? to do research on again. 이제 정체를 봤으면 좋겠는데, 얘들아. 이시 뭐지? 가짜지. 그럼 이렇게 잡아보시면 요게 진짜죠. 요게 진주. do research는요. 해석하면 연구를 하다죠. 그럼 요거 투부정사죠. 그럼 연구하는 법. 연구하는 법. on 의괴라고 써있죠. 그러면 의괴에 대해서. 뭐뭐로에 관한 연구할 때, 얘들아. about 아니야. on 쓰는 거야. 뭐뭐로에 관한 연구. 관한 연구 이렇게 할 때. 됐죠? however, give up. 하지만 I'll give up. 나. 포기 안 했어요. give up의 한 단어죠. 포기하다. 라는 단어죠. for more than 10 years.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뿅. 험만 있으니까. 그러면 요거는 뭐뭐동안이란 뜻이고. 샘 타이머 제거하는 거죠. more than. 이상. 그러면 10년이라는 기간 이상 동안. 나. 대박이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서관에 간 거야. 방문객으로서. everyday. 그것도 맨날 가요. to finish my research. 나의 이 조사를 끝마치기 위해서. 끝내기 위해서. 투구정사고요. 부사적이고요. 그중에서 목적인 게 보였으면 돼요, 얘들아. 됐죠? 응. 끝내기 위해서 됐죠? 나의 이 연구를 어. 되찾아오려는 이 연구. 끝내고 싶어가지고 도서관에 맨날 갔단 말이에요. I want it to show. 나. 원했어요. 뭐를. 이렇게를 원했어요. 이게 목적원 거죠. 목적하자리에 누가 왔다. 투구정사 구죠. 기니까. 그 다음에 투구정사의 무슨 용법이겠다. 이번에는. 아까는 애들아 뿅뿅 선생님 뺐지. 요렇게 보시면. 요기서 뺐지. 그러니까 요거 부사적이었지. 그중의 목적. 요거는. 목적하고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겠다. 명사적 용법이 되는 거야. 해석은. 뭐뭐하는 것. 보여주는 것을 원했다. 됐어요. 뭘 보여주고 싶었지? 형식이 보여야 돼. 이 속에서. 쇼가. 4형식. 그러면 페이퍼리. 아이오. The value of 의계. 요게 디오겠죠. 의계의 가치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다. 이 얘기에요. 요 부분. 애들아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요. 4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배운 적이 있죠. 전환할 때는 순서만 뿅뿅 바꾸시고 사이에 전치사만 끼면 되는 거였죠. 그럼 어떻게 쓰면 된다? 어. 선생님이 초보정사부터 써볼게요. 그러면 투 쇼. 한 다음에 The value of 의계. 의계. 한 다음에 투 를 끼면 돼죠. Till people. 하면 똑같은 문장이 된 거예요. 됐죠. The results of your research were published as a book in Korea in 1990 라는 얘기를 했어요. 당신. 박변성 박사님. 당신. 박사님이죠. 당신의 연구의 결과가 복수 or 요건 날림시고 스위치. 할 수 있죠. 애들아. or published 수동태 잡으시고 복수 뜻은 출판하다가 아니라 출판 되어졌다. 할 수 있죠. 출판 되어졌다. 수동태니까 누가 없다? 목적 없죠. 뭐로써? 책으로써. 애들 뭐뭐로써. 전치 사고 날려야 돼? 그래야지 목적 없지? 한국 에서 1990년도에 이건 연도 말할 때 쓰는 말이죠. 이런 거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영 became interested 어떻게 됐어요? 관심을 갖게 됐다. 주격포 이 형식 딱딱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이니까 pp를 썼다. 또 꽂아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한국 사람들 맞죠? 일단 관심을 가졌어요? 아 사람에 꽂혔으니까 누구 쓴다? 감정문사에서 pp요. 누구 쓰면 안 돼? 인터넷에 틱을 쓰고 지워요.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누구에 대해서? 의괴에 대해서요. because of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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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죠. 전치사였어요, 얘들아. 뒤에 누가 온다? 명사가 끝에 써있다. 쭉쭉쭉쭉하고 끝에 명사가 있다. 제일 끝에. 그러면 book 명사 나왔죠. 이거 써줄게요. 너의 책 때문에 당신의 책 덕 되게 나 써봐요. 이거 due to의 동의어 동의어 좀 써봐요. owing to의 동의어 그 다음에 하나 더요. thanks to의 동의어 뭐뭐 덕 되게 덕분에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죽어도 누구는 안 돼? because는 안 돼. 그걸 챙기시면 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챙겨야 되는 거 알지? because는 접속사 접속사는 누구 쓰는 거예요? 주어 동사 나오는 거죠. 동사가 보여야 돼. 그 다음에 지금 보신 because of는 누구 쓰는 거예요? 명사 또는 써보세요. 동명사 잘했죠.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어 맞아요. 92년도에 한국 정부가 asked 요청했어요. 프렌치 가버넌트한테 프랑스 정부한테 for its return 뭘 요청했다? 반납을 요청했죠. 이거 품사가 명사인 게 보이면 좋겠어요. 왜? 소위격이지.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잡히는 게 당연한 거야. 그것의 반납. 자 이거는 써보죠. ask a for b 이렇게 a에게 a에게 b를 요청하다. 순서가 뒤집히시면 안 돼요. and finally 그리고 나서 결국 마침내 297권의 책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이제 여기에 있군요. 엄청난 일이죠. 트랜스 정보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 네 일단 여기가 a 자리죠? 여기가 b 자리인 거야? 혹시나 혹시나 헷갈릴까 봐 얘들아 요게 a야? 여기 요렇게가 b인 거야? 전치사가 누구라고? for 요런 거 챙기는 거야? 순서 바뀌면 안 돼? 순서 유의해야 돼? 네 순서 까지죠? 음 조금만 힘낼까? before I finish 뭐뭐하기 전에 접속사 내가 인터뷰를 끝마치기 전에 나는 would like to ask 동사 would like to 뭐뭐하고 싶다예요? want to to의 동의어 내가 뭘 원해요?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한테 뭐에 대해서 직지 라고 나왔죠. 직지나 뭘까 도대체? 어 우리가 모를까봐 당연히 요기에다가 콤마를 찍고 본격의 콤마인거죠? 설명이 들어온거예요. a book 책인데 직지라고 직지라고 하는 것은 책인데 어떤 책이다? that changed in the history of printing 바꿨다 뭐를? 인쇄의 역사를 그랬죠? 인쇄의 역사를 바꿨다라고 나와있고요. 프린팅은 얘들아 동명사로 보셔도 괜찮아요. 누구 쓰면 안 돼? 전치사 주의니까 프린트 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주어가 빠졌으니까 뭐다? 즉격 관계 대명사여 선행사는 누구? 뿅 됐어요. 인쇄 역사를 바꾼 인쇄와 관련된 책인데요. 자 박사님께서 이러시네요. I found it in my first year at the library 나 발견했어요. 그것은 나의 도서관에서의 첫 해 됐죠? 최초 첫 해 첫 해 순서 알아야 돼요. 솔격 더하기 서수 더하기 명사야. 나의 첫 해 이렇게 I knew 내가 알고 있었어요. right away 라이런을 날려야 돼요. 알아 놓으셔야 돼요. 부사라는 거예요. 둘 다. 부사고요. 바로 당장 이란 뜻이고요. 뭐뭐를 알았다 사명식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이겠지. 그러면 that 색깔 돌려봐요. that 여기다 쓰자 명적 it was 그것이 뭐였다 very special 엄청 특별한 거다 라고 내가 바로 알았대요. 그것은 뭐다? 바로 직지였겠죠. 색깔 좀 잡을게요. 이시 직지 하는 말이 그 책이었고 그게 바로 직지였었던 거고 이시랑 똑같죠. 이 직지 라는 이 책이 인쇄수를 바꾼 책인데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봤다 이거야. 엄청 특별한 책이구나 라고 첫 회에 일할 때 이거 발견했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을까? 내가 work the hard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노력했어요. to prove 뭐하기 위해서? 토구정사의 목적이겠죠. 부사죠. 빼야돼 얘들아 뿅뿅 미안 여기까지 여기까지야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했어요. 뭐하기 위해? 목적 그것의 가치를 그것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것의 가치 증명하고 싶었어 그것은 모욕 찍지 했죠? and finally succeeded 해냈어 해냈어 내가 마침내 succeeded 성공했습니다 나 성공해냈어요 된 것 같고요 at a book exhibition in Paris in 1972 1972 72년도 카리에서 열렸었던 책 전시회에서 책 전시회에요 좁은 장소에 넓은 장소 인 면도 앞에 됐어요 전시회에서 챙기세요 찍지는 was displayed 수동태 챙기시고 전시 되다 되었다 과거 시제니까 됐죠? 목적 없다 표시 넣으시고 뭐뭐로써 전시사 뭐뭐로써 The oldest book in the world The oldest 느낌 왔어요 최상급시죠 가장 오래된 책 어디에서? 전세계에서 범위 설정한 거예요 최상급시니까 전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That was printed 어떤 책? was printed 인쇄되어진 책 송태 목적 없고 With movable metal type 이렇게 뭐뭐로 위드는 뭐뭐로 란 전시사죠 무보보 이동 가능한 이동 가능한 금속의 활자 금속의 활자로 인쇄가 되어졌었던 하고 주격관대를 잡았는데 얘들아 주어가 어딨지? 소위에서 좀 찾아야 돼 세계는 아닐 거잖아요 우리가 전세계를 타이핑 칠 수 없잖아요 그게 아니죠 이동 가능한 이동식의 금속 활자라는 그런 기계로 인쇄를 했었던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했겠죠 선행사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거야 누구 덕택에? 얘가 전세계 보니까 날아갔지 그러니까 선행사가 이렇게 앞에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됐죠 이건 연두색 똑같고요 자 이 지칭하는 말 이 지칭하는 말 이걸 찾아주신 게 감사한 거죠 직지랑 의괴가 발견되어졌다는 그러한 당신의 노고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얘기죠 I hope 나 희망해요 모를 이만큼 사람들이 되기를 미래시대 보였어요 진짜 오랜만에 미래시대 나왔어요 왜냐하면 계속 역사적 사실을 언급했었거든요 계속 과거였어요 근데 미래시대 지금 거의 처음 나왔어요 사람들이 뭐하기를 more interested in 또 나왔어 become interested in 오늘 지금 세 번 봤어 뭐뭐 애 관심 갔다 였죠 이거 비교급도 보이면 좋겠어요 interested가 관심 있는 인데 비교급은 more interested 이게 한 단어에야죠 이게 한 단어로 더 관심 있는 야자 그러면 우리의 그런 그렇지 국가 문화재 관심 갖기를 내가 희망해요 그리고 뭐하기를 원할까요 work for their return 그것들의 반납 귀환이죠 귀환을 위해 일하기를 내가 너무너무 바랍니다 이 워크가 중요하겠는데요 will 생략된 병렬 구조예요 얘들아 will become과 will work 해서 병렬이 이렇게 잡힌 게 보여야 돼 어디 속에서 벅스의 속에서 내가 희망하는 게 두 가진 거야 당신들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문화재 어떤 문화재 그냥 문화재가 아니야 해외에 있는 문화재다 얘들아 오브로드 해외에 있는 그런 문화재 관심 좀 가지세요 그리고 그 해외에 있는 그 문화재가 우리나라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there 가 지침하는 말이 보였어요 여기 복수죠 treasures죠 문화재 들이죠 그러니까 there 여야만 해요 복수 복수 스위치 잡아야 돼 얘들아 알았지 복수 명사니까 문화재 들이니까 그래서 여기도 복수 대명사라고 쓰는 거야 그거 들 의 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츠가 시험에 나오면 틀리러 얘기들인 거예요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집중도 잘했고